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했 offers 그러다니 punch 안 떴나 그럼 클래스 3 부정 policeman 그 다음에 불편하신거는? 어깨 결림 이쪽에 목이랑 해서 이렇게 피로가 많이 쌓이고 뒷목이 아프고 뭉치고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뭐 49가지나 되네 체크하는게 입을 크게 벌렀다닥 해보세요 최대한으로 닫을때는 아주 심하게 탁탁거리네 지금 이 자세가 아까는 진짜 불편했는데 지금 아주 편해져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자세로 한번 살짝 가봐 등을 쫙 구부려서 어때요? 불편해 안 불편해? 어디가 불편해? 손으로 가르쳐 봐 등이 안 불편하는데서 빨리 가 어 맞지? 즉각 구조를 바꾸죠 왜? 네 이 자세가 이 장치에 매몰이 됐어 운영이 됐어 모든 턱관절에 관련된 근육근 정신 근육근을 이 턱관절이 영점에 찾아가는 자세에 만족되는 C1, C2가 정상 위치에 온라인 모티된 것을 만족시키는 근육근으로 재배율 시켜주죠 아시겠죠? 이제 뒤에 가서 골반 교정기 엎드려서 한 10분 교정을 받으나면 왼쪽 다리 앞으로 체격 이상은 철철 힘이 넘쳐야 돼 오늘 한 번만 더 뒤로 가자고 봐봐 오늘 모습이 어때? 네 좋습니다 좋아요? 네 맘이 들어? 네 맘이 들어 오늘 치료받고 나서 어디 다른 데 불편한 데 있나 보고 많이 좋아졌고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네 아까 아픈 데 있었나 혹시? 네 여기 기차 타고 있는 거 어깨 아파 없었고 네 현재나 지금 많이 편해요 괜찮고? 턱이 참 아프다고 그랬었잖아 네 반드시 앉아 그 상태에서 턱 아픈 거 한 번만 비교 네 아픈 게 있나 보라고 네 여기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? 없어? 네 턱이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? 포위 포위 소리가 났었는데 소리도 안 나? 네 오늘 한 번만으로도 만족도가 네 백점만 쓰면 몇 점일까? 네 80점 80점 네 치료 한 번 딱 받아 봤는데 네 어땠어요? 처음에는 집 갈 때 편했는데 네? 처음에 집 갈 때 편했는데요 네 하룻밤 자고 나니까 편차가 생겨서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얼른 보조장치 받고 끼어야죠 네 이빨이 좀 아프죠 네 보조장치 안 갈아 끼지 않았어요 네 왜 아 그거 편차 생겼을 때 그렇지 네 갈아 꼈어요 글 끼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이 자세를 했을 때 70% 이상 드시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응 네 이불 포인터도 대봐요 여기서 먼저 보다 좀 이동해 네 이동한 거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느낌이 네 이렇게 많이 이동된 거 같어 네 그렇습니다 오 좋으네 먼저 이쪽으로 확 갔었는데 네 지금 반은 들어왔다 가운데로 네 어때 만족스러워요 네 네 어땠어요 그동안 네 더 가졌다가 이제 불편했다가 자꾸 편차가 이렇게 네 어떤 면이 불편했었어요 네 어깨에 나는데 자다 일어나는 게 이렇게 잘 돼 일주일 많이 왔네 네 이해봐 네 뺐을 때 턱이 가운데에 있는 시간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빼봐요 빼봐 많이 왔네 네 원래대로는 얼마나 되지 네 원래대로 가봐 네 이렇게 할래요 많이 왔네 네 얼굴이나 턱의 변화를 어떻게 느껴요 네 거울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이쪽으로 가운데 이제 확 변한 걸 느껴요 네 네 그 변화에 만족도 네 만족도 이제 85 100점 만점에 80점 100점 만점은 얼마일까 90 70점 90점 90점 좋았어 또 한 5일만에 왔는데 네 어떠셨어요? 그동안 괜찮았습니다 많이 편해졌어요 좋았어요? 네 턱에 통증은?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얼마나 남았지 그럼? 지금 이제 치료 했어요 아니 아니 턱 관련이 통증이 지금 몇 프로가 남아있는데 사냐고 한 2, 3% 2, 3% 네 포리는? 포리도 한 5였는데 이 정도 남았고? 2 해봤다 네 턱이 지금 이 상태에서 뺏을 때 확 돌아가나? 아니면은 많이 의지가 이 정도 됐나? 많이 의지가 이 정도 빼봐 빼봐 오 네 그대로 있어봐라 밑을 빼봐 어디가 밑에다 여기 좀 보게 밑을 빼봐 응 다시 편하게 있어봐 응 응 다시 껴봐 이 많이 좋아졌네 이 빼고도 어 턱을 혀끝이 움직여가지고 포방쪽으로 이동시켜주시면 좋아 응 응 지금까지 성적 치료에 만족부를 본다면 몇 점일까? 90점 90점 정도인데? 응 좋았어 컨셉 심정 여기다 심정 네 이 힘을 다 해줘야 돼 응 이쪽 응 둘 자 지금 떨어진다잉 응 가슴 누벼셔 그동안 어떠셨어? 응 많이 좋아졌어 아프지도 않고 어깨에 걸림같은 어깨에 걸림도 아프지 않고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어 전체적으로? 네 피로나 네? 피로 피로요? 피로가 이제 많이 없었는데 피로나 들어도 80점 하지 비염만 비염도 많이 없고 80점이 사계통증과 소리 90점이 90점이 네 9점이 남았네 네 안면 비대칭은 안면 비대칭은 70점이나 80점 80점 수준 네 만족부가 10점 만점은 몇 점? 90점 응? 90점이요 넘어яг 60점 60점 61점 한글자막 by 한효주